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진폭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좋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물량을 또 갖다 때려 붓고 있죠. 항상 비슷한 흐름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미국 시장을 보고 환호를 할 거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방향은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삭선물 좀 흔들어 대면서 위에서부터 쭉 때리고 있죠. 때리면서 밑으로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 상당히 머니게임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 싸움이죠. 한마디로 심리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스닥 선물을 보고 지수를 보고 하면 당장 눈앞에 흐름이 보이는 거죠. 나스닥이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빠지는구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페이크가 상당히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메이저들이 방향을 잡고 계속 흔들어 대죠. 이거 생각보다 좀 안 움직이네. 왜 밑으로 가지? 나스닥 선물이 빠지니까 밑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믿게 만들고 어느 정도 내려도 안 통한다. 그럼 더 내려버리죠. 지금 하락을 시키는 힘을 보면 엄청나게 밑으로 크게 쭉 내려버리죠. 오늘 시작과 대비해서 상당히 큰 진폭으로 밀어내립니다. 이 정도까지 밀리면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죠. 이게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상당히 크게 흔들어 대면 참다 참다가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최저점 부근 되면 팔면 좀 더 내려버리죠. 보통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밀어붙인 후에 돈 많은 이 메이저들 마음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뭐 다시 밀어 올리면 되는 거니까. 계속 팔아 되다가 개인들한테 넘겨 놓고 더 밑으로 내리면 그 개인들 물량이 또 빠져 나오죠. 또 털리는 개인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더 밑에서 또 사면 되는 수수료를 좀 주고 거기서 또 사면 되죠. 그럼 낮게 내린 상태에서 물량을 다시 또 모아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최근의 메커니즘을 보면 거의 그런 식입니다. 이게 막 돈의 힘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전으로 치고받고 하는 게 소총 또는 목검 들고 비행기 타고 탱크 타고 잠수함 타고 이렇게 싸우는 메이저들. 무기가 엄청나게 많죠. 돈과 그런 개인들의 심리를 깨뚫는 이런 메이저들 하고 대적을 해서 단기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아주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갖춰야 됩니다. 정신무장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왜 이렇게 움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무장이 되어 있어야지 단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기 싸움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길 확률이 아주 적은 겁니다. 돈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돈을 갖다가 몇 천억씩 하루에 치고받고 올렸다 내렸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내리면 이거는 안 내려가겠지 하면 거기서 더 내려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털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정신무장을 하고 메커니즘을 좀 알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선물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열리고 있는 아시아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중국 일본 있죠. 중국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 이런 부분은 나스닥 선물을 메이저 국제 금융사들이 돈 많은 세력들이 좀 움직이고 그러고 이제 한국 일본 호주 이런 시장을 아시아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아시아 시장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여서 방향을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뭐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큰 시장들 호주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해가지고 거기에 이 지수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반대로 가지고 노는 거죠. 이게 돈의 힘입니다. 국제 금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 상황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죠. 여기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더 빼버리죠. 더 빼버리면 이거 뭔가 이상한가 보다. 뭐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없습니다. 없고 그냥 나스닥 선물 한번 쭉 빼서 마이너스 0.5 까지 빼 가지고 한번 밀어 붙였다가 다시 나스닥 선물 좀 들어 올리고 있죠. 들어 올리면서 다시 그 핑계로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HLB도 그랬죠. HLB도 여기서 쭉 올라갔는데 여기 이제 쇼커버링 들어왔죠. 올라갔는데 시장을 밑으로 내려 버리죠. 나스닥 선물 움직여 가지고 삼성전자 좀 조종하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조종해서 끌어 내리면 다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종목들 지수 좀 관련된 종목들은 같이 끌려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HLB도 이렇게 쭉 가다가 끌려 내려왔죠. 이렇게 끌려 내려오고 이런 부분도 이제 메이저들이 다 관여를 하는 거죠. 메이저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쭉 끌려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선물 좀 들어 올리면서 다시 올리고 선물 내리면서 내리고 자 그런 이런 흔들림이 이런 지그재그가 상당히 오늘은 또 진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 단기적인 이런 움직임에 너무 동요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저렇게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것도 이제 정점을 찍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계속 약세를 보일 이유가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시장을 거의 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거는 가지고 노는 거죠. 코스닥 쪽도 외국인들 쭉 팔았다가 다시 좀 당겼다가 막 흔들어 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5장에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5장에 좀 들어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만약에 5장에 못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런 부분 반영을 한 번에 모았다가 이거 괴리가 좀 크네 하면서 한 번에 뭐 적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적용을 못했다. 적용 안 했다. 그러면 이 개인들이 영 안 떨어지네 뭐 이렇게 하면은 기다렸다가 상황 봐가지고 뭐 내일 장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장이나 뭐 이때 이제 한 번에 따라가는 거죠. 그동안 못 올린 거 삼성전자 한 번에 5% 뭐 이런 식으로 올리던가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이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스닥 선물 좀 흔들면서 내려가는 부분 선물이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급락을 한다 그러면 좀 겁먹어도 되겠지만 지금 뭐 한 1%도 안 되는 0.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런 부분에 겁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메이저 큰 손들이 방향을 흔들어 되는 거죠. 이런 방향을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이저드 아주 돈 많은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죠.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내려버리죠. 엄청나게 내려버리고 다시 또 들어 올리고 있죠.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가 순탄하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쉽게 계속 편안하게 올려주면은 개인투자자들 계속 들고 있으면 되죠. 계속 들고 있으면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누구나 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흔들어 되는 거죠. 올렸다가 내렸다. 그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면 제발 본전만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흔들어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은 본전 안되더라도 요정도면 됐다 하고 그렇게 이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11시인데 지지부진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메이저들이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은 나스닥 선물을 좀 끌어올릴 겁니다.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구나. 뭐 이러겠지만 이런 부분들 아주 글로벌 큰 손들의 네트워크가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HLB 같은 경우에 지금 겁을 낼 이유가 없죠. 여기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외국인이 올라가다가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오는 거죠. 같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미국하고 괴리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내일이나 다음 주나 한번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런 거죠. 오늘 밤에 원유 감산 회의가 있죠. 그 부분 때문에 기대감으로 원유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 선물도 3.7% 정도 어제도 오르고 오늘 선물도 3.7% 오르고 있긴 하지만 잘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감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투자 심리가 완전히 불타오르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가로막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오늘 밤에 마무리가 좀 잘 안 되면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방향으로 된다 그래도 단기적인 이런 실망감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관세 붙이고 어쩌고 하면 미국 셰일가스 회사들이 안 망한 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망하게 되면 미국 시장은 아주 견주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펙 플러스하고 미국하고 에너지 전쟁이 좀 나타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희박하겠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은 걸림돌이 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 다 감안하고 미국 시장이 올라선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메이저들이 계속 이렇게 흔들어 대면서 주가를 출렁이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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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